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됐던 울산 상궁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각계각층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다짐했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은 물론 교육감 예비 후보들까지 총출동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신년 인사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모처럼 열린 행사인 만큼 천여 명이 넘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울산 상궁회의소 이윤철 회장은 올 한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울산 경제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불황 이후를 대비한 투자를 역설했습니다. 또한 노산은 상생과 혁명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나라 경제와는 별개로 울산은 4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3조 원의 역대 최대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현재도 12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의향을 받아놓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공장을 만들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1일 투입되는 1년 만에도 한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매를 달 수 있는 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다. 영상 인사를 통해 전개와 학계 인사들은 다시 한 번 울산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넘자고 강조했고 시민 대표들도 저마다 소망을 염원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랜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행사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시군구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오는 4월 5일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군들도 얼굴할리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